안녕하십니까 박시원 대변인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 이해란입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최근에 이태원에 있는 게이클럽과 찐방을 비롯한 여러 동성애자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여론을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독자유통일당 성명서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님께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 박탈법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줄어들고 있던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 클럽과 찜질방 등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신천지 이후 또다시 집단 감염에 따른 대량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즉 게이클럽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의 더 넘은 협박으로 언론의 재갈이 물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핑계로 도덕적인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일곱 번이나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모두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일부 정당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에 게이클럽과 찜질방 등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가한다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닥칠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 예배를 탄압해왔고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강화문 태국기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법 위반이라며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공권력과 언론을 동원해 탄압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독자유통일당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동성애자 클럽과 찜질방 같이 동성애자들의 신체 접촉이 밀접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직장인들은 채택근무로 전환하고 국민들은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려가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들어도 다 같이 인내하고 협조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에 천 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다섯 곳에 개의 클럽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군 장병 50명 이상이 클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중국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장과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차별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운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들어서 성행 중인 게이클럽과 찜질방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고사하고 수천 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밀집된 상태로 마스크도 없이 오랜 시간을 머물도록 방치했다면 그야말로 교회와 태국의 집회는 차별이고 탄압이 아니겠는가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타났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고 법으로 처벌하기까지 하려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신독재 시대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무분별한 프리섹스,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정 이슬람 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동과 고무라와 같은 아비교안의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소수자들의 동성애와 낙태,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행위들에 대해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할 수 없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차별금지법을 앞장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재정 시도를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기독자유통일당 다음은 한국교회언론위회 사무총장이신 심만섭 목사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언론위회 사무총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20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한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나 또는 우리 사회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논평들을 해왔고 또 성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논평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 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분명히 양심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무서운 음무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성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한 것처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인사는 즉각적으로 이는 질병이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3년에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법안에서 명시한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던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가를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게이클럽은 문을 열었고 그 가운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통제하며 책임질 것인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재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금일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장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사실은 주의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서 흥행, 집회, 재래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의 영업을 방치해서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허위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고 주말 밤부터 새벽 5시까지 비좁은 클럽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냐고 2미터라는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게 위반하는 등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2020년 5월 9일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감염병 예방법상의 예방 의무를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포기내지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예비적으로 사람들이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냐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냐 하면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태원 클럽의 영업 행위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전국적으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 추가 감염 환자 40명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추가 확진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가했다 그 위험성은 거기에 참여한 클럽에 참여한 자들 중에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50여 명의 외국에서 들어온 원어민 강사까지 포함돼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겨우 진정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사태를 확대시킨 그 위험은 더 이루 말할 나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금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직무유기죄 그리고 상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플로우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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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